일단은 저희 엄마가 이제는 수원에 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깝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엄마한테 혼났던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집안에 불 켜고 댕긴다고 엄마가 집안에 불을 켜고 댕긴다고 엄마가 갑자기 한 번 제가 자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엄마가 놀러왔어요 너 또 저기랑 저기 불 켜놨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켜놨을걸? 내기할래? 그래 내기하자 이랬는데 저쪽 방 켜놨더라고요 밥 샀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들은 좀 그렇죠 뭐 불 꺼라 전기세 나간다 뭐 이런 말씀들 잘 하시니까 이런 썰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머니랑 아 그쵸 막 뭐 고가의 제품을 뭐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나 이거 이렇게 샀어 이러면 한숨부터 이제 팍 넌 돈만 있으면 다 쓰고 싶니?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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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be an outsider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problems 형은 있잖아요 consistent 댓글